네, 최근에 아주 큰 이슈가 되고 있죠. LH와 관련해서 이슈를 준비해 주셨는데, 철근 누락 아파트, 일명 순살 아파트라고 부리더라고요. 순살 아파트, 별칭이 엄청 많이, 그러니까요. 별칭이 엄청 많이 붙더라고요. 막 흐르지요, 통폐캐슬 이러면서. 아무튼 LH 관련해서 굉장히 뉴스가 시끌시끌한 상황인데요. 올해 초에 인천 검단 쪽에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공사 중인 상황이었는데,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원인을 좀 짚어봤더니요. 철근이 누락이 됐던 거였어요. 그게 무량판 구조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라멘 구조를 조금 취하는 지금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 왼쪽을 보시면 저 기둥이 있고, 그리고 슬래브, 지붕이 있고, 뼈대 같은 게 보이시죠? 보라고 해요. 저거 보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렇게 있는데, 지금 문제가 발생한 것은 무량판 구조. 보면 차이가 보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좀 더 지지를 하냐 물어봤더니, 슬래브 두께가 예를 들어서 라멘 구조에서는 한 100 정도 되면, 무량판 구조에서는 150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슬래브 두께가 좀 더 두껍다. 네, 그래야 아무래도 하중을 조금 나눠가질 수 있으니까요. 그런 상황인데, 이 무량판 구조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어쨌든 조금 더 지지하기 위해서는 철근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누락이 되면서 공사의 지하주차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이 됐었던 건데요. 그래서 이게 어떠한 아파트인가 봤더니 LH가 발주를 했던, 그러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를 했던 자체 공공아파트였던 겁니다. 아시다시피 LH가 이렇게 물량 주고 시공하는 경우가 굉장히 우리 건설 시장에서 높기 때문에, 그 비중이 높기 때문에 혹시 우리 아파트도 이러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던 거죠. 그래서 한 102개 단지, 자체 발주했던 그런 공공아파트 102개 단지를 조사를 해봤더니 무려 20곳 아파트에서 이 같은 철근 누락이 또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처음에는 91개 단지 정도를 조사를 해서 15개만 문제가 있었다고 발표를 했다가 또 나중에 추후에 한 5개 단지를 추가를 했어요. 네, 5개 단지를 일부러 누락을 시켰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미에서 자체로 얘기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솔직히 좀 납득이 되지 않죠. 네, 그냥 그 사람들의 변명일 뿐이죠. 그러니까요. LH항에서 굉장히 비난이 거셀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이한준 사장이 임원진들 사퇴를 하겠다. 이것을 책임을 지고 이렇게 사퇴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마저도 4명 정도는 이미 임기가 사실상 종료된 사람들이 포함이 돼 있어가지고 꼼수 사태다 이런 얘기를 받고 좀 비판을 받는 상황이었거든요. 그 부분도 상당히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 사고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제일 궁금하신 상황이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파트들이 좀 문제는 없는 건지 그리고 공공아파트뿐만이 아니라 민간아파트까지도 조사가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구조로 지어졌을 때 안정성에 문제가 없는지 오늘의 이런 부분들을 좀 면밀히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네, 지금 순살 아파트, 국토부에서는 명식을 쓰지 말아달라고까지 이야기를 한 거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 때는 철근뿐만이 아닐 것 같아요. 맞아요. 철근뿐만이겠습니까? 우선 시멘트라든가 이런 구성 비율도 철근처럼 이렇게 좀 누락시키지 않았을까 하는 우려도 사실 들기는 합니다. 고의든 아니든 간에 원자재값이 워낙 비싸지니까 원가 절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슈를 갖고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눈속임을 하면 안 되겠죠. 안전과 관련된 상황이기 때문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어떤 문제가 있었나 이제 정부 조사 결과 발표를 좀 보니까 설계 그리고 시공, 감리 이렇게 총체적인 문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건축사라든지 건축구조기술사들 이런 전문가들도 그것에 동의는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짚어볼 거는 이게 말씀드렸듯이 한 개 단지에서만 발생을 한 게 아니잖아요. 무려 20곳 단지에서 다수, 그러니까 문제가 없던 현장보다 문제가 있던 현장의 발생 비율이 좀 높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궁금한 게 이게 개인적인 무슨 현장 관리자의 일탈인 겁니까? 아니면 이런 뭐 위에서 지시한 사항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직 결과는 안 나온 거죠? 결과를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슈메이커 통해서 또 이제 건축사협회 부회장을 모시고 좀 이야기를 들어본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설계, 감리, 시공, 그러니까 감리 부분에서 특히나 문제가 있었다라고 전문가들이 판단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감리를 쉽게 말씀드리면 감독하고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LH가 발주해서 진행하는, 공사를 이렇게 진행하는 방식이 일반적인 방식과는 좀 차이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면 LH가 잘체적으로 감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 시공사인 건설사에 막대한 권한을 줘서 감리에 대한 절차가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요청하더라고요. 감리 자체로 한다고요? 네. LH가 자체, 이렇게 작은 단지 같은 경우에 자체 감리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시공사에서 대체적으로 이제 감리자를 선정을 해서 하는데 이걸 뭐 교체할 수도 있고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 이슈메이커에서 박선준 건축사, 건축사협회 부회장을 모시고 이 관련해서 좀 얘기를 들어봤거든요. 함께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일반적인 설계에서 시공까지의 과정과 LH의 과정이 조금 다릅니다. 설계와 감리 부분에 대한 자체적인 권한이 많이 있어서 지금 문제되고 있는 많은 부분의 LH 아파트 중에서는 LH가 자체 감리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LH 부분에서는 시공자가 워낙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확인 절차가 너무 까다로우면 시공사가 감리자를 교체를 요청을 할 수 있거든요. 감리자가 권한을 발휘하지 못하면 LH는 건설사에 상당한 비중을 좀 주고서 발주를 하고 있다. 네, 저 내용은 아직 방송된 게 아니죠. 오늘 오후 4시에 방송될 예정인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틀어드렸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맛보기를 좀 보셨는데 일단 제가 기사를 먼저 내니까요. 영상을, 유튜브 영상이나 기사 댓글을 좀 보니까 많은 구독자분들이 감리자 교체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 절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교체할 수 있느냐 이러면서 굉장히 놀라워하시고 이럴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냥 건설업계에서 슈퍼갑이죠? 그렇죠. 그래서 특히 감리전문회사 같은 경우도 지정을 하는데 LH 출신이 운영을 하거나 일을 하는 그런 정관업체가 상당수 현장에서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도 잠시 짧게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LH에 퇴직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상당한 기술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니까 사회에서 재활용을 또 잘해야지 되는 문제가 있긴 한데 시공사뿐만 아니라 설계와 감리전문회사, 특히 감리전문회사는 LH 물량이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LH 정관들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감리전문회사들이 너무나 많아서 LH 일은 정관이 없으면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무실, 건축사 사무소나 이런 데서는 하지 못한다. 구조사무실도 마찬가지고. 그런 얘기가 돌 정도로 정관의 문제를 좀 심하다. 그래서 이번에 최근에 다섯 곳 추가적으로 누락됐다고 밝혀진 곳 있잖아요. 이쪽 감리업체도 보니까 LH 정관 출신이었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정관업체. 건설업계 뿐이겠습니까? 우리 사회에 정부자 부조리가 있는데 이 정관 문제는 상당히 심각할 것 같습니다. 변호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꼭 우리 뽑아줘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이 정관업체 계약이 최근까지도 이뤄진 거예요. LH에서 최근에 철군 누락 아파트 단지 명단 공개한 뒤에 보름 동안 설계 용역이 한 5건 정도. 그리고 감리 용역이 한 건에 대한 입찰 결과를 내놨는데. 6건 역시나 결국 LH 정관업체가 가져갔다. 최근까지도 그런 계약들이 이뤄졌더라고요. 이래서 정부에서 이런 부실 시공이 반복되는 원인으로 LH의 이권 카르텔이라고 아예 지정을 하고 협파를 좀 내놓은 입장인데요. 그래서 지난 주말 봤더니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이 LH 정관업체와 용역 계약을 중단하라고 강하게 지시를 내린 상태입니다. 네, 상당한 문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20원 아파트 지금 안전한 겁니까?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지금 이 지하주차장이랑 건물이 이렇게 세워진 부분이 있고 나머지 부분이 이렇게 있는데 비율적으로 보면 지하주차장 전체 면적을 100이라고 했을 때 건물이 올려진 부분은 25에서 35%.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지상에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숲이나 나무 같은 것을 이렇게 조성을 하는 그런 부분이나 소방차가 지나가는 그런 일반적인 길 같은 건데요. 이런 부분이 65%, 75%인데 사실 이 아파트 자체는 괜찮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무량판 구조는 지하주차장 일부에서만 적용이 되는 경우가 많고 건물에는 2중, 3중으로 다른 구조가 혼합 방식으로 들어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게 사실상 맞다고 박성준 회장도 전문가 입장에서 이야기를 좀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런데 왜 우리 아파트 이렇게 지나다 보면 새 아파트인데 이렇게 금이 가거나 그런 부분도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신축 아파트들에 대해서. 그런데 이렇게 무량판 구조가 나쁜 건 아니라고 하지만 방금 최근에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아무래도 좀 안전 진단을 좀 더 면밀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건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 문제가 왜 발생을 했냐. 제가 초반에 원가 절감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런 과정에서 어쨌든 공사비를 좀 줄이면 LH나 시공사에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더 상당 부분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원가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우리가 주거하는 아파트에서 어떠한 이런 구조상의 가구에 대해서 좀 줄인다고 하든지 인테리어 비용을 좀 줄인다고 하든지는 티가 나잖아요. 사실 원가 절감을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지하주차장 부분이라고 해요. 드러나지가 않으니까요. 잘 우리가 구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검단 주차장이 무너진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무량판 구조가 LH가 2017년에 계량해서 한 거기 때문에 구조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어쨌든 상부화. 설계대로 안 해서 문제인 거겠죠. 네, 맞아. 철근을 나중에 이제 배근을 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감리의 문제를 지정을 한 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건축업계의 용어이기는 한데. 이런 총체적인 그런 설계를 하고 있는 고려하는 효율적인 방식에 있어서 조금 더 이 설계 부분에, 감리 부분에서 조금 더 비중을 둬야 된다. 이런 전문가의 이야기도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늘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원칙대로 그리고 절차대로만 진행하면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거를 바꾸고 부정이 들어가고 부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이와 관련해서 그러면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소식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건설주들의 흐름은 좀 어떻습니까? 일단 인천검단이 담당했던 게 GS건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GS건설 그때도 한 20% 넘게 빠졌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2분기 실적 나오고 증권사들이 목표가를 막 내리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그럴 수밖에 없던 게 2분기 적자 전환이었던 게 한 5,500억 원 충당금을 바로 반영하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GS건설뿐만이 아니라 다른 건설업계도 지금 민간 아파트까지 전수조사하겠다고 나선 상황이기 때문에 여파가 미칠 것이다.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관망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번 철근 누락 아파트 시공사는 한신공영 상장사 중에서 말씀을 드리면 효성중공업, 디엘건설 같은 경우도 이슈가 나오고 나서 조금 조정을 보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금 대신증권에서도 밸류에이션 자체가 나쁘지는 않은데 변수가 많은 만큼 쉬어가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또 현대차 증권도 당분간 악화된 이런 투자 심리를 바꾸기는 어렵겠다라는 그런 관측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런 안전 관련 이슈가 건설 종무의 투심 자체를 침체하게 되는 원인인데 주택 부분 원가율 상승 압박까지 더해서 올해 안에 회복되기 어렵겠다 이런 전망을 내놓기도 했고요. 이런 부동산 시장의 개선이 수치로 확인돼야 반등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당분간은 관망이 낫지 않겠냐 이런 보수적인 시선으로 접근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전문가들은 건설주에 대해서 당분간은 좀 보수적인 시각을 유지하자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이번 상황을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좀 말씀해 주셨듯이 원칙 지키자 이렇게 하셨는데요. 이번에는 LH가 좀 실방스럽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비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2021년에도 벌써 이제 직원들 부동산 투기로 우리 국민들 한 차례 너무 흔들었는데 이번에 10월에 이권카르클 협파 방안 좀 내놓겠다고 하는데요. 이 발표 어떤 내용이 들어갔는지 국민들이 좀 꼼꼼히 같이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원칙과 절차대로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